조지 캐틀린이 1830년에 그린 초상화 텐스쿼타와은 미국 인디언으로 쇼니족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 예언자 또는 쇼니 예언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태쿵세의 형제로 쇼니족의 지도자였다. 원래는 랄라웨티카라는 이름이었다. 그는 미국인들을 악마의 자식이라고 비난했으며 인디언들을 백인과 싸우게 하기 위해 중서부로 옮겨가게 했지만 이러한 운동은 태쿵세가 영미전쟁에서 전사하자 패배를 당했으며 그리고 나서 현재의 켄자스주 아젠틴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 찰스 버드킹이 그린 초상화 텐스쿼타와의 모친은 메소아타스케였으며 그녀는 머스코기 크리크족 체로키족이거나 또는 쇼니족으로 페코의 분류로 거북이 씨족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모친이 직후 바로 가족을 떠났기 때문에 랄라웨티카는 부모도 없이 성장을 했다. 랄라웨티카는 당시 그들을 쇼니족 방식으로 가르치는 그의 피부치들에게 붙어서 살고 있었다. 큰 형 또는 큰 누나와 그다지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쇼니족 남자에게 필수적인 사냥을 하는 법이나 싸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게다가 사냥을 하다가 사고로 한쪽 눈까지 잃게 된다. 그의 보잘것 없는 외모나 허풍을 떠는 성격은 그의 많은 친구들을 이기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랄라웨티카는 그의 집단에서 이방인으로 성장을 하였으며 알콜에 의지하게 된다. 그의 이력으로 볼 때 그는 그의 부족에 공헌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랄라웨티카가 위대한 신비에 의해 신들린 이후로 바뀌게 된다. 1805년 5월 그는 최초로 여러 번이 환상을 경험하게 된다. 한 번은 술에 만취하여 지각이 마비되면서 불위로 떨어져 죽었다고 생각했다. 예상외로 소생을 하였을 때 그는 강력한 환상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고 곧 설교를 시작하였다. 화이트는 알곰킨 전통에서 위대한 서펜트가 바다에서 와서 악한 힘에 맞서게 된다. 고 언급하고 있다. 텐스카타와는 미국인들이 바다에서 왔으며 위대한 서펜트의 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독교를 신봉하는 인디언들에게 마녀사냥을 행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유럽의 음식과 옷과 제조상품 그리고 술을 금지시켰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텐스카와타로 개명하였다. 텐스카샀와는 그의 삶을 송두째 바꾼 여러 번이 종교적 환상을 경험했다. 이것은 그의 옛 방식을 거부하게 했다. 이 부분의 본문은 태쿰세 전쟁입니다. 태쿰세나 텐스카와타가 예언자 마을 주변에서 성장한 범인디언 사회에서 정말로 주요 지도자였는지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